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카멜레온 같은 매력과 천부적인 연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난 23일 버티컬 시어터 애플리케이션 스매쉬가 뷔의 단독 영상을 공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 스매쉬시티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설정에 해당 영상은 시청자가 뷔와 휴일을 함께 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연출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뷔는 연갈색 펌웨어의 그린 도트무늬 셔츠와 짜임이 굵은 짙은 그린 니트를 매치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남신과 같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함께 특유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솔풀한 중저음 보이스로 오늘은 함께 안경을 골라보겠다라는 뷔의 다정한 멘트가 이어지자 눈과 귀가 동시에 황홀한 매력에 빠지며 영상에 한층 몰입하게 했습니다. 뷔는 여러가지 안경을 번갈아 쓰며 잘생김이 흐트러지기는 커녕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특유의 풍부한 표정으로 다채로운 매력까지 선사해 역시 얼굴 천재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안경을 고르는 엽서는 그린듯이 유려한 매끄러운 얼굴형과 진한 이목구비로 완벽한 미형을 자랑하며 명화를 감상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안경을 하나씩 쓸 때마다 귀엽고 러블리한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지는가 하면 곧바로 나른하고 치명적인 눈빛으로 지그치 화면을 응시하며 섹시하고 몽환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를 설레게 하는 등 냉온을 오가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안경을 고르는 듯한 촬영 구도는 위에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따뜻하고 순수한 성품이 드러나는 다정함 등이 어우러지며 영상 내내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뭐가 더 잘 어울려요? 라고 부르며 장난스러운 기대감과 함께 손을 귀에 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랑스러운 제스처를 선보이는 뷔는 마지막까지 실제인 듯한 행복한 착각을 안겨주는 놀라운 연기력으로 대배우 김태영의 면모를 제대로 선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태영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영상과 대화하고 있었다.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설레는 영상 1위 한여름의 달콤한 꿈같은 배우 김태영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와 RM이 빅을 미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지난 24일 오후 브이라이브에서 먹방을 진행하며 아미들과 소통을 나섰습니다. 이날 뷔는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뷔 라고 합니다. 오늘은 초반 먹방이라고 인사를 건넸 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선곡해 들려준 그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노래들 이라고 설명했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그루브를 타며 아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케줄 하다가 시간이 생겨서 왔다는 뷔는 앞서 다른 멤버들도 v앱을 했길래 나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RM과 슈가는 개인 작업실에서 v앱을 했던 것과 다르게 뷔는 회사 한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뷔는 보컬 라인은 아직까지 그런 공간이 없어서 회사 어딘가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회사가 커지니 조명 공간 등이 세련된 곳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행 중간 RM이 좋은 노래 듣고 계시네요 라며 즉석에서 합류했고 뷔는 운동을 마치고 온 RM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RM은 등장과 동시에 음료를 쏟는 소소한 헤브닝을 만들어 웃음을 선사 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함께 비글미를 발산한 두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하러 가야 한다 라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직캠이 유튜브 조회수 1억 3,500만 뷰를 돌파 하여 역대 kpop 직캠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뷔의 mpd 입덕 직캠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지난해 3월 kpop 역사상 최단 기간인 318일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kpop 직캠 중 가장 많은 133만의 좋아요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영상이지만 여전히 매일 수많은 감상평이 올라와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아이돌의 아이돌, 아이돌의 교과서로 불리는 뷔가 후배들이 가장 많이 보고 연구하는 직캠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직캠은 조회수 만큼 기록도 화려한데요. 2019년도 유튜브 공식 채널 직캠 top 50의 1위 공식 직캠과 팬캠을 포함한 2019년 m2 years and awards 선정 2019년 가장 사랑받은 m2 컨텐츠 1위 네이버 tv 캐스트가 결산한 리마인드 2019 헬로 2020에서도 인기 동영상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6기미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뷔의 직캠은 음악에 몸을 맡긴 여유롭고 그루브가 살아있는 부드러운 댄스와 화려한 비주얼 단 1초도 비는 시간 없이 다양한 표정 연기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뷔의 댄스는 디테일한 동작과 강약 조절이 특징으로 주어지는 댄스를 수행하면서도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채로워 뷔가 같은 퍼포먼스지만 매번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뷔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요. 직캠 제왕 뷔는 케이팝 아이돌 철초로 천만 뷰 직캠 10개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일 저녁 엔카운트다운의 직캠 고민보다 고가 천만 뷰를 돌파하며 모두 11개의 천만 뷰 직캠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이는 케이팝 아이돌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셀럽들의 슈퍼셀럽으로 글로벌 셀러버리티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 출신의 노르마니가 랩스타 카디비와 함께 신곡 와일드사이드를 발표하면서 해시태그 와일드포 노르마니와 함께 뷔의 사진을 리트윗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노르마니는 솔로로 활동하면서 소울프라 목소리와 화려한 댄스 실력으로 무장해 제2의 비욘세로 평가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르마니가 리트윗한 뷔의 사진은 그의 곡 와일드사이드에 맞게 뷔가 레어파트 무늬에 셔츠를 입고 야성적인 섹시함을 발산하며 비그니처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미국의 핫한 여성 록벤트라임도 지난 5월 영국 최고원의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수상 후보에 올라 소감을 발표하면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뷔라고 말하며 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뷔는 팝계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케이팝 대표 비주얼의 빛나는 외모와 뛰어난 패션 센스, 막가한 영향력으로 패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어 글로벌 패션 크리에이터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방시 메이크업 앤 컬러아트 디렉터를 역임하며 브랜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니콜라 드젠과 이탈리아 명품보석 브랜드 불가리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대표인 엘리자베타 마라는 뷔의 사진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재키 케네디 등 미국 영부인들의 드레스로 유명한 오스카 드 렌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디자이너 로라킴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표지 모델을 한 뷔의 사진에 좋아요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 우츠도 뷔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뷔가 셀린느의 패션쇼에 서길 기대한다고 밝혀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뷔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진정한 르네상스맨으로 자체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의 뮤지이자 셀럽의 셀럽으로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